안녕하세요 사랑 다목굴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서 새치 낚시 다녀왔습니다. 요즘 동해안에는 새치가 많이 잡히는데요. 낚시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황어 큰 황어가 한 마리 잡혔네요 손맛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황어는 맛이 없어서 낚시에 잡히면 다 버려요 크기가 한 50cm 넘는데요 낚싯줄 끊어질까봐 조심해서 올렸습니다. 구석은 놔주고요 새치 낚시는 낚시 하느라가 바빠서 영상은 못 찍었어요 금방 잡은 싱싱한 새치로 무된장국을 끓여 먹었는데요 비린내 하나도 안나고 구수하고 담백한게 너무 맛있네요 무가 들어가서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요 비린내 하나도 안나고 맛있어요 된장국 5인분 끓였는데요 재료는 새치 6마리 무 5분의 1개 양파 반개 마늘 5개 대파 1개 쌀뜨물 그 다음에 막장 1큰술 된장 반큰술 고춧가루 1큰술 이렇게 해서 끓였어요 물을 넣고 끓이다가 막장하고 된장하고 고춧가루를 넣고 끓여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나머지 재료를 전부 넣고요 완전히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새치를 넣어야지 살이 풀어지지 않고 단단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요 양파 같지? 양파 같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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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끓여야 되요 근데 국물이 좀 적지 않나? 새치는 비린내가 별로 안 나서 된장국도 끓여 먹고 미역국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에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